쭈욱 형님 헬멧 바꿨네요 오늘 아 여기도 장갑 샀어요? 상대방이 뭐 한번 찍는데 왜 안 좋은데 자 선수들 먼저 가고 서비스받아야 되는데 뭐 좀 저희거 사봐 큰헤드샵가서 패스트하우스 거 거 괜찮던데 이게 이게 마음도 아 아 아 야 또 버리고 갈라고 또 또 버리고 갈라고 아 아 이분 잘 탔시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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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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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오 하자 하자 하세요 찍어주고 있어요 뒤에서 할게요 아 아 아 나 찍으면 넘어지는데 으 으 으 아멘 아멘 오오오오 아아아아 5 4 4 4 5 6 8 8 8 8 8 8 8 9 10 11 12 12 12 13 13 14 16 18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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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지금 6년 만에 왔는데요 5 으 으 으 어 아 아 아 아 뭐 으 으 으 으 발을 아멘 오오오오오 우와 고맙습니다 오오오오오 이네덕 자, 고거고! 고거고! 넘어져는데 사업고 싶어! 넘어져서 살아갔대.. 어이, 이봐! 안 빠진 거 아니야? 택시! 택시! 자야, 네! 아니, 이거! 형, 그 정도 못한다고! 아, 나! 할아버지! 퇴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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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멘 아멘 와아아아아아아 오아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